가고 비엔나가! 백현! 안녕하세요! 아름아 우리 엄청나게 신소식이 있잖아! 바로바로 백연아채 유권! 유권이 나왔습니다! 저주걸린 장난감 가게 이번에 엄청나게 무서운 동안 가봐! 우리 비엔나들 덕분에 우리 백연아채 유권이 나왔는데 오늘은 백연아 유권 VS 룰렛으로 잼 모타를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 겁니다! 우와! 이게 등장인물이야? 그래!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다 여기에 나오는 거야! 우와! 귀엽다! 룰렛을 돌려서 만약에 얘가 나왔다! 그러면 책을 세 번 펴서 얘를 찾는 거야! 나 한번 해볼게! 슬픔 뚝뚝은 이 정도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왔어! 난 안 나왔어! 이러면 잼 모타 못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찾을 때까지 잼 모타 못 올라가고 무조건 찾아야 되겠지? 오케이! 알겠어! 좋았어! 그러면 맨 처음부터 누가 룰렛을 돌리지 한번 결정해보자! 오케이! 좋았어! 가위바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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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모도 바로 한 번에 올라갈게요! 내가 먼저 한다 그러면! 자 간다! 나는 다 한 번 찾을 수 있어! 자 간다! 돌려 돌려 돌려! 돌리판! 자 과연! 자 과연! 오 첫 번째는 잠깐만! 롯니! 로건! 오 맨 처음에 로건 나왔어! 로건! 로건 완전! 완전 잘생겼잖아! 내 스타일이야! 로건! 로건 내가 맨 처음에 이거 좀 첫 페이지에서 많이 본 것 같아! 근데 간다 간다! 한 번에 제발! 자! 아 안돼! 자 두 번째 시도! 오빠 나 거의 파란 색깔 다 왔다! 파란 색깔 나왔다고 벌써? 깜치지 마! 나 짱 빠르지! 어 나왔어 일단 나왔어 아름아! 어 나왔어? 나 이거 등장인물을 폈는데? 어? 등장인물을 폈다고? 너 나와 아름아 나도 됐어! 뭐야! 등장인물을 피는 게 어딨어! 몇 쪽인지 몰랐다고 등장인물! 아 진짜 어이없네! 오케이 좋았어! 어디까지 올라갔지? 이번엔 나 그러면은 곰이 나오자 곰이! 야 간다! 자! 과연! 나는 고미도 좋지만 베가초가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백인화 책이니까 베가초가 많을 거야! 과연! 아니 빨리 따로 잡겠습니다! 과연! 어? 고미! 베가초! 로언니! 로건! 알바야 잘 있어! 난 간다! 아! 오빠야 똑같이 로건 나왔다! 내가 봤을 때 로건은 앞에 이제 있을 것 같아! 자 간다! 원래 잘생긴 사람이 앞에 나와! 짠짠짠! 2초! 로건 2초! 로건 2초! 2초! 로건은 아까 곰탱이 반인데! 좋았어! 곰탱이 라니야 로마! 자! 그 다음에 간다! 간다 간다! 여기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도전! 짠! 야! 오빠! 대박! 완전 대놓고 있어! 로건! 뭐야! 뭐야! 너! 왜 이렇게 잘 찾아! 우와! 띌이 좋은데? 자자자자자! 간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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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나와! 이제 좀 여유롭게 젠 모타로 올라가야겠어! 배가초! 제발 배가초! 배가초! 배가초 나왔다! 배가초가 나왔다고? 배가초가 나왔다고? 솔직히 이번에 못하면은 오빠는 그냥 오늘 운이 없는 거야! 걱정마! 나 그냥 한 번에 할 테니까! 하나! 둘! 셋! 어때? 뭐야! 어떻게 배가초 저기 하나도 안 나오지? 와! 이럴 수가 있나! 아이고! 괴물만 나왔어! 슬픔 뚝뚝이! 오빠 좋아! 아 뭐야! 슬픔 뚝뚝이! 진짜! 두 번째! 자! 좋았어! 알아봐! 나 이거 세 명 다 나왔어! 세 명 나온 거 맞아! 백현아 아름 좋고! 그래! 다 나왔어! 아 진짜! 어이없네!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아름이 어디로 갔냐? 아니 어디까지 갔어? 자! 곰이 나오자! 곰이 나오자! 아름이 여기 있네! 아름아 안녕! 난 간다! 안돼! 오빠가 나 철했잖아! 어! 이번에 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곰이가 어디 나오는지 알고 있거든! 야! 곰이 나와! 아! 아! 오빠! 나는 배가초 나왔는데? 뭐야! 너 사기 쳤잖아 방금! 제발! 제발! 안돼! 이거 배가초는 무조건인데? 내가 조금 늦게 펴줄까? 어! 조금 늦게 펴줄까? 응! 바로 펴야지! 우와! 오빠! 어! 키즈가 나왔는데! 어! 초코! 아름! 백현! 다 나왔어! 너 뻥치지마! 이야! 나왔다! 뭐야! 너 진짜 나왔어! 키즈! 키즈가 나왔어!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나 바로 돌린다! 나 운이 좀 좋은 것 같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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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근데 곰 나와도 잘 할 수 있어! 오빠 곰이 은근 쉽다니까! 곰이 은근 쉽다고? 응! 오늘 곰 나올 것 같은데? 곰 곰 곰 곰 곰! 곰 나왔어! 오빠 곰이 아니라 곰이야 곰이! 곰곰이 그래! 곰곰이는 최종 보스 같거든? 뒤에 나온다! 자! 과연! 아! 이럴수가! 퀴즈판이야 퀴즈판! 오빠! 어! 오빠 여기있다! 오빠! 오빠 좀 있으면 떨어지겠는데? 빙빙 돌다가? 아는 건 줄 알겠다! 곰곰이가 아니라 이상한.. 근데 이거 그림이 되게 무섭다! 어! 맞아! 약간 곰이가 귀여운데 무서워! 여기! 그쵸! 안돼! 세 번 다 했어! 아름이는 오빠 흰색이다! 흰색이라고? 잠깐만 기다려봐! 안돼! 내가 질 수 없어! 질 수 없어! 나 완전 춤추면서 가는 중! 제발! 이번엔 뭐야! 배가 쳐! 배가 쳐! 무조건이야! 안돼! 롯니! 잠깐만! 롯니 어디서 나오지? 잠깐만! 롯니 어디서 나와? 롯니 딱 중간! 딱 중간이면 돼! 중간! 아니 이거 나 왜 이렇게 퀴즈를 잘 뽑지? 오늘 오빠가 똥 싸는 날이니까! 아름아! 추월해! 계속 가! 롯니 나왔다! 롯니 나왔어! 롯니 나왔다고? 완전 귀엽지! 롯니! 나 나왔어! 아름아 너 빨리 올라가라! 이럴 수가 안돼! 아니 조금만 더! 뭐야! 나 왜 떨어졌어! 너 내 거 건드렸냐? 오빠가 안 건드렸는데? 아름이 지나갑니다! 아름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천천히 해야겠다! 아니야! 나 원래 여기였던 거 같아! 과연 이번에도 쉽게 가자! 오빠 내가 뭐 나왔으면 좋겠어? 너? 너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로건 나왔다! 로건 너 생각보다 힘들어! 내가 로건 아까 나왔잖아! 아까 그 표지 말고 다른 페이지를 폐기했어! 자 간다! 내가 보니까 로건은 초록색깔에 나와! 아름이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아름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 간! 이쯤에 나올 거 같군! 야 로건! 아까 페이지 그대로 폈잖아! 야! 엄마! 안 돼! 아까 그 페이지 안 돼! 안 돼! 그래? 알겠어! 다른 로건을 찾아! 엄청 잘생긴 로건 많잖아! 그 뒤에 있는 로건! 그 뒤에 있는 로건 찾았다! 뭐야! 바로 뒤에 걸 폈다고? 뭐야! 쟤 왜 초록색깔에 있어! 로건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오빠 나 좀 있으면 노란색이야! 뭐? 노란색?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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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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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초! 안 돼! 오빠! 어? 책 펼치기 하는데 숨이 찬다 야! 좋아! 로건! 나 로건? 로건이다 로건! 자 로건 간다! 아름아! 너 한 번에 찾았잖아 로건! 어! 나 한 번에 찾았지! 나도 한 번에 찾아줄게! 자! 아 이거 뭐야 이거! 초코랑 배가초만 나왔네! 어 잠깐만! 어! 이거 잠깐만! 로건의 어렸을 때 모습! 로건의 어렸을 때 모습? 야! 나 로건의 어렸을 때 모습 나왔어! 짝인데? 그 닮은 쌍둥일 수도 있지 오빠! 무슨 소리야 로건이야 이거! 빨리 가세요! 이 사실은 우리 비엔나가 직접 확인해주세요! 우리 뭐 누구 안 나왔지? 슬픔 뚝뚝 안 나오지 않았어? 어! 그 다음에 곰곰이도 못 찾았어 지금! 아 내가 우리 비엔나들한테 슬픔 뚝뚝이랑 우리 곰이를 보여주고 싶은데? 좋았어! 가자! 고고 돌림판 고! 자 어 가긴 어딜가? 집에 가 너! 어! 이번에 슬픔 뚝뚝이 나오면 잘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먼저 그냥 갈게! 방방방! 움직여서 론니 나왔어 오빠! 론니? 론니 쉽지 않아! 그래 론니가 쉽지가 않아! 론니는 귀여우니까 애기야! 애기니까 뒤에 나올 거야! 헤헤 안 된다니까! 그리고 약간 핑크색에서 나올 것 같아! 좋았어 여기 간다! 짠짜잔! 론니! 응 안 나왔죠? 로봇 어렸을 때 나왔어! 그럼 좀 있으면 론니도 나온다는 거야! 짠짜잔! 아니 로봇 엄마가 나왔어! 어? 로봇 엄마? 너 엄청 어려운 거 잘 찾는다! 나는 레어템 잘 찾아 오빠! 그러면 뒤에는 없는 것 같아! 앞으로 찾는다! 나 지금 초록색이야 아름아! 너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았어! 안돼! 벌써? 어! 미안한데! 맞아! 론니 나왔다! 세 번 아니면 다시 돌려야 돼! 아 뭐야! 세 번 다 폈죠? 아 집이 나왔어! 에헤헤헤 나머지 올라간다! 집 귀엽다! 여기 아름이 방! 여기 오빠방! 오빠방 좋은 걸 해준 거 맞지? 어 당연하지! 오빠방 좋은 방이야! 아름이 추월! 이렇게 된 거 슬픔 뚝뚝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돌아갈 동안 책을 좀 읽을까? 자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노란색을 돌파해서! 어? 뭐 나왔지? 오! 론니 나왔었는데! 베가초 나왔습니다! 베가초? 너 살게 치지 마 아름아! 베가초 여러분! 비엔나들 한 번에 성공할게요! 안돼! 나 많이 안 올라갔는데? 뚜룩 짠짠짠! 안 나왔죠? 야! 베가초 딱 나왔다! 베가초! 베개나 아름 초코 다 나왔어 그거? 어 다 나왔어! 오빠 심장까지 나왔어! 내 심장? 어! 거기 내 심장도 나온다고? 어? 여기 심장 나오는데? 야 여기서 멈춤 놔줘! 오빠 뭐야? 빨리 가! 나 보라색까지 왔는데? 자 그럼 내가 한 번 곰을 한 번 해볼까? 그래 오빠! 우리 비엔나들이 곰을 너무 보고 싶을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최종 보스라고 곰이! 자 곰이 나왔습니다! 자 나 곰한다! 곰이면 제일 뒤에 있을 확률이 진짜 높아! 자 간다! 아름이는 보라색으로 가는 중! 곰! 곰! 아 이거 론이 굉장히 많이 나와! 어! 잠깐만! 아름아 곰 나와! 잠깐만 이거 이거 봐주세요 이거 이거! 아 나 지금 바쁜데 뭘 봐줘 오빠! 곰! 곰 나왔어요 곰! 곰! 곰 말고 곰이가 나와야 돼 오빠! 아 그런 거야? 어! 잠깐만 이 곰이 뭔가 곰곰이가 될 것 같거든? 그럼 바로 뒷장! 키빠! 자기치지마! 현! 오빠 추우면 돼! 잠깐만 더 뒤에 있을 것 같아 더 뒤에! 빠이빠이빠이! 아름이 아름이 미루러 간다! 안 돼! 안 돼! 퀴즈가 진짜 많네 이거! 유익한데 아름아? 그래! 우리 비엔나들이 똑똑해질 수가 있다니까! 할 때마다 퀴즈가 나와! 맞아! 자 다시 돌린다! 이번에는 이 액체괴물! 눈물뚝뚝이를 한 번 해보자! 오빠도 좀 있으면 눈물 뚝뚝 흘리게 될 거야! 뭐! 그럴 리가 없어! 아름이 지금 보라색이거든! 슬픔 뚝뚝이다 슬픔 뚝뚝이! 아 맞네 슬픔 뚝뚝! 좋아서 슬픔 뚝뚝이 나 간다! 잠깐만 슬피뚝뚝이 어디 나오지? 오빠 내가 힌트 줄까? 어! 슬픔 뚝뚝이가 중간보다 조금 앞에 나왔었던 것 같아! 중간보다 좀 앞에? 아 아름이 진짜 착했다! 야 슬픔 뚝뚝이 뭐 이런 거 아름이 닮은 게 나왔는데 아름이 닮은 거 아 귀여워! 아름이 닮은 게 나왔어! 자 다시 슬픔 뚝뚝! 슬픔 뚝뚝! 아 뭐야 이거 틀리가 나왔어 아름아 갑자기! 우리 비엔나들이 꼭 슬픔 뚝뚝을 찾아주세요! 이거 진짜 어렵다! 자 나 슬픔 뚝뚝 한번 찾을 때까지 해볼게! 슬픔 뚝뚝! 슬픔 뚝뚝! 슬픔 뚝뚝! 슬픔 뚝뚝! 야 이거 책 다 보여주겠어 아름아 어떡해! 슬픔 뚝뚝! 오빠 나 잼모타 다 올라가겠어 어떡해! 안돼! 제발 슬픔 뚝뚝이 슬프마! 나 진짜 슬퍼 슬퍼! 언제나! 아이고 곰곰이가 여기 나갔네! 아! 슬픔 뚝뚝! 좋았어 나 다시 돌릴게요! 슬픔 뚝뚝이 이거 오류인 것 같아 여기 없어! 우리 비엔나들이 찾아주세요! 자 간다! 너 어디까지 올라갔어 아름아? 나 찐보라! 아름아 천천히 해! 나 완전 천천히 해! 오빠 나 꼬딱딱 파면서 하고 있어! 아 진짜! 주스까지 한다! 주스까지 하고 한 번 어우 giornể dus! 에이 롯니 아까 많이 나왔었어 우리 책 한번 읽어 볼게! 리에스 슬픔 뚝뚝이 나온다고!!! 오빠 진짜 잘한다 어이없네 이거! 찾! 롯니가 없어! 롯니가 없어? 한랄라 잠 못하아 롤랄라écnica 없어? 롤랄라écnica 하나! Student wanting 오징 invite 야 이거 곰곰이가 왜 이렇게 말이 나와 이제! 오빠 곰이야 그리고 안 돼 다시 돌려야 돼 이거 야 아름 민트다 안 돼 안 되겠다 이거 오빠가 너무 못하니까 난 책 타임을 가져야겠어 오 좋았어 베가초 진짜 귀여운데 귀여워 비켜 비켜 어 나 베가초 나왔다 드디어 아 오빠 나 오빠 기다리는 동안 책 다 읽었어 책 다 읽었다고? 그렇게 잘 읽혀 자 좋았어 간다 이번엔 오빠 내가 슬픔 뚝뚝이 한번 해볼게 배겠다 자 아름이 슬픔 뚝뚝 슬픔 뚝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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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올라갔냐? 이번엔 슬픔 뚝뚝 나올 것 같은데? 빨리 올라가 베케라 슬픔 뚝뚝 나왔다 슬픔 뚝뚝 너 어디있는지 모르지? 나 슬픔 뚝뚝 알아 내가 봤을 때 앞에는 없는 것 같아 슬픔 뚝뚝 자 나 저 그냥 통과할게요 슬픔 뚝뚝 제발 나와줘 한 번에 나와라 얍! 틀린거 나왔어 그래 틀리 잘 나온다니까 오빠 틀리 앞에 슬픔 뚝뚝 있어 아니 뒤에 슬픔 뚝뚝 있어 그거 알려주면 안 되지 앞에 있긴 해 근데 알겠어 좋았어 그러면 이쯤인데 아무리 봐도 이쯤인데 어린사람 책 못 샀죠 슬픔 뚝뚝 안 나왔죠? 로버트가 나왔어 오빠 근데 로버트 귀엽다 오빠 닮았는데? 거기 있는 캐릭터 다 무서운 캐릭터들이야 너 탐나는데 작고 왔어 보통 캐릭터가 아니에요 슬픔 뚝뚝 그럼 조금만 더 앞으로 슬픔 뚝뚝 기드가 나왔다 아름이 슬픔 뚝뚝은 어디있는지 몰라 아 정말 이거 어렵네 슬픔 뚝뚝 안 나온다니까 제게 뭔 소리야 오빠 나와 우리 비엔나가 찾아서 몇 쪽에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자 뚜록 이번에는 과연 나 지금 찐보라야 나 지금 로건! 오빠 나 로건이랑 운명인가 봐 무슨 소리야 너가 로건이랑 왜 운명이야 우리 비엔나가 운명이지 내가 앞에 있는 로건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번에 뒤에 있는 로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로건은 끝까지 가는 캐릭터야 진оп vigil 아이 아기 로건 뭔소리야 여기 로건이 1명 2명 4명 다섯 명이나 있어 오빠 아 우건이야 우건 아 진짜 로건 5명이나 있다고 Dag 로건이네 진짜 자 간다 바로 내가 또 찾아줄게. 뭐야, 이번에 뭐 나왔어? 안 돼! 벌써 따라잡혔다고! 오빠, 추월 성공! 롯니, 롯니 나왔어. 롯니 어디 있는 줄 알아. 진짜? 롯니 응용이 어려운데? 아니, 롯니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까 엄청 많았는데. 여기다! 두 번째. 아름이는 계속 올라간다. 내가 아까 보니까 롯니가 귀엽잖아. 근데 약간 무서운 모습도 있더라고. 무서운 모습이 있다고? 아, 정말 다시, 다시 돌려야 돼. 우리 비엔나들이 무서운 롯니를 찾아주세요. 아, 안 돼. 롯니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로건, 로건, 로건. 아까 로건 엄청나게 잘 찾았으니까 로건 간다. 로건! 아, 이거 곰. 고미가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와? 오빠, 나 이제 어려운 데는 다 끝났어. 아! 청록색이다. 아, 안 돼. 미쳤다. 예이.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오, 나왔다고? 아니, 이게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나왔어. 아, 안 돼. 수고했어. 너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무슨 색까지 갔어? 나 청록색까지 갔어. 청록색까지! 이건 진짜 마지막이다. 좋았어, 간다. 탈려, 탈려, 탈려. 나 이번에 완전 크게 돌려서. 어. 완전 그것만 찾을 거야. 바로 찾을 거야. 제발!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아, 나 곰이 딱 나오는데 딱 우리 비엔나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나와라. 곰이. 아, 곰이? 아, 곰이 나왔어, 오빠. 곰이? 어. 곰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내가 그 레전드 장면 있잖아, 오빠. 어. 곰이. 그 장면을 우리 비엔나들한테 꼭 보여주겠어. 곰이. 너가 안 나오는 게 레전드 장면이야. 아냐, 뭔 소리야. 자, 곰이 레전드 장면 제발 우리 비엔나들한테 보여주게 해주세요. 아니, 안 돼. 장소를 안 돼. 나와라. 자, 가라. 완전 심혈. 기울여서. 와, 오빠. 왜? 레전드 장면은 아닌데 고미가 나왔어. 어? 뭐 레전드 장면은 아닌데 고미가 나왔다고? 어. 그럴 리가 없어, 아르마. 다시 한번 제대로 봐봐. 어, 그런가? 어. 이거 고미가 아닌가? 이거 왜 옆모습이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거 아니라니까, 아르마. 아. 그럼 오빠, 나 다시 할게. 어어. 나와라. 고미. 레전드 장면. 어, 오빠. 고미 나왔어. 야, 뭐. 너 연속으로 고미를 찾았다고? 어. 그럼 오빠, 나 이거 비엔나들한테 레전드 장면 보여줄 수 있게 해줘. 뭐 어떡해, 어떡해. 내가 이렇게 찾아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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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주기. 해줘야. 빨리 달려, 베키아나. 그래. 그래. 저렇게 팔려있을 때 달려. 우리 비엔나가 이거 좋아할 것 같단 말이지. 어, 여기 있다. 레전드 장면. 짠짠. 오. 고미한테 쫓기는 백아초. 과연. 달 수 있을까? 이라. 달려, 달려, 달려. 너무 재밌겠다, 진짜. 야,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거? 달려, 달려. 오빠, 빨리 나와. 왜. 아, 나 검은색까지 갔는데. 아. 나 돌린다. 아, 오빠 검은색까지 가면 안 되는데. 자. 자. 내가 아르밍이, 아르밍이 지금 이기고 있어. 내가. 이것만 잘라오면 이기는 거야. 안 돼, 안 돼. 백아초, 백아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빨리 가. 어, 백아초인데 이거? 아니네. 아, 롯니 나왔네, 롯니. 오빠, 롯니 솔직히 쉽다. 롯니 어려워. 아, 이거 쉬운데. 야, 롯니. 안 돼. 이거 장난감장 나왔네. 끝날 때 가득 끝난 게 아니야. 자. 두 번째. 하! 어, 로건 누워라. 로건 뭐 팔이 막 부셔지는데? 어? 야, 로건 뭐야. 이거 사람이 아니었나 봐. 뭐? 부셔진다고? 어. 자. 이번 진짜 호러긴 한가 봐. 여기다. 아, 안 나갔어. 다시. 오빠. 오빠 엉덩이 발견. 엉덩이 발견. 어, 오빠 빠이빠이. 안 돼. 아리그다를 추억했다. 얘 좋았어. 여덟 칸 성공. 자, 다음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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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은 또 롯니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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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이번엔, 이번엔 기필코. 타. 뛰어. 아니, 이거 롯니가 이거 되게 안 나오네. 근데 배가 좀 왜 이렇게 귀엽냐? 아름이 좀 귀엽다. 어, 아름이 여기 나온 거 봐. 여기 나온 거 아주 그냥. 대중 오빠처럼 나오는데. 자. 오빠 그럴 때가 아닐 텐데. 자. 난 검은색이다. 안 돼. 롯니야, 어딨어? 뛰어. 아름아, 침착해. 와, 롯니 지금 실종됐어, 아름아. 실종됐다고? 롯니 안 나왔어. 아,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잘 나왔는데. 안 돼. 아름이 너 얼마나 남았어? 아, 나 좀 많이 남았어, 오빠. 나 아직 검은색도 못 왔다니까. 검은색도 못 왔어? 어. 아, 그럼 천천히 해, 그냥. 천천히 해도 될 거 같아. 천천히 하자. 아, 진짜. 월요일 게 잼 모타가. 어, 높은 거야. 이러다가 오빠가 이기는 거 아니야. 아름이가 못 해도 다행이다.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롯니 말고, 로건 말고. 우와, 로건이 나왔네, 이제. 로건, 진짜. 로건 잘 찾을 수 있어. 진룰락. 진룰락이다. 뛰어. 로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빨리 잡아, 나와, 나와. 아니야, 나 진룰락이 하네, 뭔데. 빨리 나와. 지금 진짜 어이없네. 아, 정말. 이번에 베가초 나온 다음에 바로 가서 내가 딱 올라가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아름아. 침착해. 이럴 때 일수록 침착하는 거야. 달려, 달려, 달려. 아름이는 똥손이라고. 귀여워. 어? 나왔다. 어? 롯니 나왔다. 나는 롯니 나왔는데? 아, 롯니 나오기 쉬운데? 이번에는 나는 새로운 롯니를 보여주고 싶어. 비엔나들한테. 내가 말했잖아. 화장하는 롯니가 있었다고. 안 돼. 이쯤에서 롯니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 짠, 짠, 짠. 아, 오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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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빠 롯니의 새로운 모습은 아니지만 롯니가 나왔어. 아니, 롯니 왜 이렇게 잘 나와. 야, 롯니 찾았다. 아, 안 돼. 오빠 어딨지? 아름이 무슨 발견 못 했는데? 오빠, 나 오빠보다 밑에 있었어. 안 돼. 나한테 나보다 밑에 있었다고? 응, 응, 응. 못 봤는데? 자, 빨리. 빨리. 사실, 오빠. 내가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뭔데, 뭔데. 롯니 샀다, 롯니. 난 사실, 검은색이고. 어. 오빠보다 위에 있었어. 뭐? 넌 어디야, 그러면 빨리 롯니 찾아야 돼. 잠깐만, 롯니. 아, 롯니. 아, 롯니야. 잠깐만, 롯니. 예. 롯니 없어, 롯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겟다. 안 돼.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 소파에까지 앉았다. 안 돼. 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펼쳐봐서 알겠지만 진짜 재밌는 장면이 이번에 엄청 많아. 그러니까, 약간 스릴 만점인 것 같아. 오늘의 벌칙 룰렛게임 아가르미야 승리. 예. 자, 그럼 우리 비엔나들 100에다 6권도 베스트셀러 1위 가자.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만반부.